저그 저그 가자 도쿄파파님 안녕하시구요 안녕하십니까 참가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송곳님의 미션 거짓 메타 미네랄 소진하기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네랄을 본진거를 다케면 5만원 앞마당꽃까지 다키면 7만원 다른 멀티까지 키면 1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악물고 해야된다 일단 토니터블렉서스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안할게요 스카우트 안하겠습니다 스카우트를 하면 서킷브레이커에서는 스카우트하면 올인 러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때는 스카우트를 안하겠습니다 이건 미션이 먼저니까요 제발 사드론 조용히 해 사드론이면 좀 당해줄거야 제발 사드론 하지마라 제발 제발 시비 안 받아 제발 운영 제발 이상한거 하지 말고 제발 운영하세요 이번에도 못하면 나 울거 같아 진짜로 오케이 여러분들 뭐 이거 부종 아이디로 프로토스한다라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10만원 걸렸으면 그럴거잖아요 외상미션은 싫죠? 싫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시청자분들 기억하는건 잘 기억하는데 돈 기억하는건 잘 못해가지고 일단 안마다 없고 이거 12풀인데 아 12 맞죠 이거 없어? 아 왜 안와? 드론이 안내려와 숨어있었다 이거 일단 안맞은거다 진짜 저걸이 4개 4개면은 원캐논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프로토스 안나가도 되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다음에 후원할 수 있을 때 미션 요청할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지칠 때 소유미네랄만큼 후원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? 아 다음 다음 판입니까 아니면 다음 번입니까 경민님 다음 판인가요? 다음 번외인가요? 또 빨리 돌리고 일단 본질을 계속 보고있다라는거 그리고 가스 캘때까지 볼 수 있다라는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드론까지 쫓아온다 아 안돼 현지인이다 현지인이다 자 이거 비등비등하게 해주면 돼 비등비등하게 해주면 돼 아 다음달? 오케이 다음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다음달엔 미션을 오케이 아 대충대충 이거 비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대충대충 막 멀티하고 일부러 멀티하고 그러면 돼 그치? 자아 아 올려야될텐데 레어를 어허우 접었어 일단 스타게이트 올릴까? 안전하게? 고민을 살짝 했는데 올리는게 딱히 돼 아 뭔가 사업필드하는거같이 돼버렸잖아 아냐아냐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 히드란지 뭔지만 보자 너의 빌드는 과연 저글링? 친구야? 그건 아니지 않니? 가스 조절? 야이씨 왜그러냐아 운영해 이 개색 아니 운영할 수 있잖아요 살리방리 이걸 왜 갑자기 저글링을 뽑는거야 가스 조절까지 하면서 그것도 야 너 왜그러니 나한테 뭐 왜그러는거야 아 으악 야 씨발 뚫렸어 아니야 아 진짜 왜그래 아 진짜 왜그래 아 이 개새끼야 시발 새끼 진짜 시발 야 이 개새끼 시발 야 아니 왜그러냐고 아 이 시발 왜그러는데 아 왜그러냐고 아 시발 와봐 야 이 개새끼야 아 이 시발 아니 왜 오린질이야 아니 어 미칫놈인가 이거 시발 그만해 하지마 이 개새끼야 버텨 버텨 시발 할 수 있어 이띠야 다크 나오면 다크 나오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오버럼도 막혔어 이제 못나 안맞아 좋아 안맞아 좋아 안맞아 좋아 본지 개 본지 누룩해 본지 누룩해 본지 누룩해 본지 누룩해 본지 누룩해 개새끼 이거 오지마 이 개새끼야 할 수 있다아 ever 에어 구격이 시작하죠 막았어 다크로 반전시켜 다크로 반전 x2 다크로 반전 x2 히드라 Solid 무시해 vs 무시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윗동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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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못써요 정면 신경쓰고 있어 정면 신경쓰고 있어 오케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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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안나갈거야 얘도 안나가 요정도로 당해서 안나가요 요거 땜에 나가진 않을거야 레어도 취소 그래 조금만 더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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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봐 친구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버텨봐 더 앉아볼게 더 앉아볼게 버텨 버텨 오케이 오케이 버텨 버텨 오케이 안할게 안할게 버텨 여기에 착하네 아이구 우쭈쭈쭈쭈 우쭈쭈 우쭈쭈!!! 그렇지 한다 산해봐 한다 산해봐 한다 게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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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 아 이것만 깰게 이것만 자아 오오오오 예쁘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옉 예쁘네 우리 애기 시작 내가 그리들이라 좋다 내가 그리들이라 그걸름도 없는데 이 친구 이랬도 이랬들 분리하지 않나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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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인 하지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 새끼야 누가 올인하래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게임이여 우리는 새끼야 그렇지 방심했고 그렇지 그렇지 새끼야 방심 지렸고 낭심 조심해라 이 새끼야 이게 라임이다 이 새끼야 어디서 시바 랜덤 랜덤이랬다고 올인을 하지마 하지마 이 새끼야 할 수 있다 아이티야 실력으로 하자 실력으로 본질 다케 간다 벌써 다케 간다 아싸 할 수 있어 아아 진짜 씨 최소 5만원 벌어야 돼 이티야 레어는 안 올라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러 먼저 찌르는게 더 빠를 수 있거든 이거는 진짜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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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이이이이이 진짜 내가 이거 이기고 말거야 야 진짜 거의 다 캤어 진짜 거의 다 캤어 이거 500원 남았어 아까 테란전보다 적게 남았어 침착해 저 저그 저새끼 저거 야! 누구한테 5림 배웠냐 너 진짜 그거 잘못한거야 진짜 실수하는거다 거의 다 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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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머리틀 먹어버릴까? 공업을 안해가지고 난감하네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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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업그레이드 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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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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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죽여 죽여 이거 오버로드 이 개새끼 그 지발 야 죽여 나이스 이 새키야 삐소시 오버로드 지리야? 침착해 에이티야 아아 진짜 제발 미네랄 캘때까지만 버텨 공격하지마 어차피 멀티 안하자 스탈스크 쪽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곤진에 아카나 하나 뽑아놓고 앞마당에도 아카나 하나 뽑아놓고 이거 다크하콘 갈거에요 그래서 다크하콘은 뿅 해서 맞겠습니다 드론 저새끼 뭐야 야! 저새끼 뭐야 들어왔나 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아 맞다 럴커 할 수도 있네 무탈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되지 보기될 아찔다 아 왜? 홀마 컨트롤러? 어! 니가 뭐니? 위대동이십니까?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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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대동 아닌데? 누가봐도 상대방인데? 마저 침착해 침착해 10만원 이 걸렸다 이 티아 제발 탈 아니냐 탈일 것 같은데 느낌이 저그전 느낌은 항상 맞는데 암마다 오면 암마다 바로 뺑 해가지고 뾱 해가지고 뾱 빡 뿌 찍 뾱 뾱 뾱 뾱 뾱 뾱 빨리 빨리 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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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어디 갔어? 안 죽은 거 아니야? 안 죽은 거 아니야? 안 죽은 걸로 갔는데 왜 안 오지? 그건 해야지 지금 아시죠? 저구야 니가 이길려면 지금 나가야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조용해요 들릴수도 있어! 들릴수도 있어! 들릴수도 있어! 조용해 조용해요 조용해 조용해 쌀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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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해 조용해! 해봐 조용해! 시끄러워! 멀티 잘했어 멀티 잘했어 일부러 공격 안가고 있거든요? 원래 제 공격 타이밍이었는데 일부러 안갔어 일부러 킹브로 킹브로씨 내가 이기 때문에 닫겠다 거의 닫겠다 킹브로씨 나가지마 병력 잡으러 가 병력 잡으러 가 빡치죠? 병력 잡으러 왔으니까 6시는 안 끝나니까 나가진 않을거고 이 병력 잡은다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건 아니지만 시간을 끌이면서 저는 확보를 하는거죠? 못됐죠? 어? 뭐? X됐네 진짜 X됐네? 와 이걸? 스톰으로? 해결했다고? 이걸 이겼네? 거의 망했는데 이걸 했네 아주 대단하네 아싸 다 깼어 다 깼어 오바론 이기면 돼 이제 이제부터 개빡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6시 날리고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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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나가지 않게 지금? 지금 나가면 바보이 지금 나가면 바보 이제 바보 내리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은 나가면 안 돼 어 잠깐만 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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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아 버지 다시 최소 5만원 오케이 확보 아 이거를 만약 공격 안가면 살이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멀티 자원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데? 오케이 여기까지 어어 막혔네 주발 나 막혔어요 여러분들 주발 잘하시고 туда 부정중ks 이어지눠 킹 브로 킹 브로 막힌치 멋있네 마이 다시 onter 이리 함 담 calendric sozusagen 공격하는 카사 오, 안 나가는데? 오, 근성, 근성스 여기 프로만 세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, 빨리 안받아 켜 7만원이야, 이 티야 일단 깨, 일단 6신 가지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키덕키 여기 멀티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위에 일단 깨고 드라군 비율이 깨져가지고 드라군 뭐 정보 싸움 계속하는데 상대방이 스톰을 못 피하네 보통 잘하는 저거들은 스톰을 피하거든요 이분은 그냥 정통 넌 안될 새끼야, 새끼야 이거, 시바, 넌 넌, 넌 안될 놈이야 어... 근성이 없어 아니, 초반에 막 끝내려고, 시바 아, 그래도 5만원 아아아아아아 5만원이 어디야, 이 티야 아아아아아아 일단 미션 성공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지금, 넌, 뭘 잘해요 저거, 저거 저거 개나쁜놈이야 아니, 그 올인허시를 처해가지고 아우, 시바 아, 진짜 열받네 아아, 씨 올인허시말 안했어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건데 그 올인허시 처해가지고 어, 진짜 안될 놈이다, 진짜 뭘 진작 나갔어야 돼요 어차피 6시 깨졌을 때 나갔으면 닿겠어 아니, 근데 이 사람 왜 올인한거야 갑자기? 갑자기 변심했어 아니 아니, 왜 이걸 브레이크까지 치면서 올인질이야 존나 이해 안가네 이럴 일입니까, 여러분들? 이럴 일이었어요? 난 이렇게 저글링이 이게 안 들어왔으면 안 깨졌는데 아, 그러면 충분히 막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 풀오브가 앞에 있던게 아, 결국 최악의 그게 됐네 아, 이걸 뚫려가지고 씨 운나 열 받아서 소리질렀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우울식종의 소리질렀 다크 뽑았던 판단이 좋아서 이게 질럿이었는데 취소하고 다크 뽑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오버러드를 또 잡아 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저글링이 더 올 순 없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야, 내가 내꺼 넥서스 때렸네 방금? 아니, 씨X 뭐하냐 IT야 넥서스를 왜 때려 오버러드를 좀 많이 잡았어 한 3개, 4개 정도는 잡았던 것 같아 자, 그리고 그 다크 넬룸 넬룸 했고 4개 잡았고 찍 여기서 다크 템플로 들어왔던 그 상황도 되게 좋았어 결국에는 이게 정면쪽의 사람이 저글링이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구요 찍 찍 더 잡았다간 사람이 왠지 나갈 것 같아서 3개는 살려줬어 예 솔직히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예 이러면서 결국 왕마다 복구하면은 본질 못 돌렸기 때문에 그건 뭐 자원상황 비슷하다가 볼 수 있지 테크도 올라간 상황이 아니니까 하아 침착했다 진짜 어, 씨 이 악무고 게임했네 진짜 왜 왜 하필 3개를 살려줬냐구요? 아니 몰라요 다크가 앞마당 있던게 먼저 떠났어야 됐네 사내방 공격할 그런 타이밍 접촉 없었네 아냐 안 떠나서 사내방이 더 오래 한거일 수도 있어 본질 미네랄 캔게 어디야 그지? 본질 미네랄 캔게 어디야 성끝까지 지었고 성끝까지 지었으면 돈 많이 쓴거고 그리고 미타스크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질러 드라군으로 아니 질러 하이템 플로우로 굳이 공격할 필요 없었어요 공격 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만약 이득 제가 많이 보고 갔으면은 또 사람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모아놓고 플레이를 하고 송구님 한번더 하십니까? 아니면은 이걸로 끝인가요? 아아 아까보라 진짜 아니 안마당 켈 수 있었는데 일부러 각 각주고 하고 있었는데 사내방씨 열심히 해보지 짤끝언니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미타스크가 소수만 딱 뽑았구나 그걸로 아이템 플로우를 많이 잡았네 그러면은 여섯시 멀티 하고 있었고 병력들을 갈고 모아서 공격 오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공격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거지만 아이템 플로우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이쪽은 제가 다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멀티까지 이러면은 애초에 이러면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옆으로 돌아가면서 시간 좀 벌고 덤탱이 뭡니까? 덤탱이는 뭐예요? 묻고 한 번 더 가자고요 자신이 없지 나는 한 번 더 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 상대방들이 상대방들이 되게 의욕이 없어서 그래 요즘에 상대방들이 되게 그 의욕이라는 게 없어서 스톰을 이분이 잘 못 피하셔 기본은 스톰인데 스톰을 이분이 잘 못 피하자 아니 그리고 싸울 병력 대 병력 구도를 할 게 아니라 돌아갔어 사례방이 멀티를 좀 압박해보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 왜 자꾸 병력 꼬라박아서 밀리는 거야 버티고 있지 좀 그치 버티고 6시 돌리지 아 이거 존나 아깝네 200 300 600 찍 적은 6시 먹고 뭐 어떻게 럭커 개발하면서 뭐 한방 드랍 노려보던지 해봐야지 드랍하면서 멀티 이런 거 되거든요 하이브 가면 역전 나올 수도 있어 잘하는 적으로 그릴 수 있어 모델이옛 300 300 300 300 300 300 400 감사합니다.